여성 페스티입니다 그리고 인스타 아이디 드럼 이건 저희 개인 인스타 아이디에요 이 꼬마 친구가 들고 있는게 저희 개인 인스타 아이디인데 아까 많이 틀린 애 얘 흰색 옷이 지은이 그리고 저기 들고 있는 애가 서영이 지금 말하고 있는 애가 정인 저 정인이 정인이구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박스가 뭐냐 그거 네 맞아요 티박스에요 티박스가 이게 강연은 아니고 저희 공연 보시면서 아 얘네 고생하네 늦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주머니에 있는 형들 조금씩 기부해주신다 치고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네 돌거에요 노래 틀어 불쌍한 노래 틀어 두루루루루루루룩 이돌렙트 아 こんにちは 아 이쁜다